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즉시 폐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100% 수개표가 원칙입니다. 사전선거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해야 됩니다. 사전선거 끝나고 4박 5일 가지 말고 바로 개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여 이렇게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게 선관위가 해야 될 것입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 있길래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공적 기간은 처음인 거죠. 그만큼 간이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치인도 우리 함께 돼야 될 수 없고 국민이 권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뭐죠? 지금 상황에서도 그냥 닥치고 인쇄 날인 없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참 무지막지한 세상이 된 거죠. 이 이호식님이 하나 더 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선거 조작 없이 공정하게 치러지면 후보들의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특표 득표율이 똑같아집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죠.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4박 5일 이전에 실시된 사전특표 그룹으로부터 나오는 특정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율하고 당일특표 득표율이 각그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전에 실시됐던 모든 선거가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부정선거를 밝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조작이 가장 적게 되고 거의 안 됐던 데가 2016년 총선이죠. 그 이후에는 모두가 조작이 된 거죠. 2016년 총선 자료하고 그 이후에 9번의 공직선거를 비교해보게 되면 정상적인 투표하고 부정투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반성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선관위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백이 다른 투표지의 진실 여러분들 이게 그 밑에 여러분들 시민들이 얼마나 욕을 여러분들 붙여놨는지 도대체 너희들이 뭐하는 짓이냐 이런 여러분들 본인들을 변호하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뭡니까 보시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게 이 좌우 여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투표용지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용지는 반드시 앱선 프린트로 출력이 되죠 그럼 프린트가 출력이 될 때 이렇게 삐뚤삐뚤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좌우에 일정한 간격을 확보해 가지고 여러분들 딱 고정시켜놓은 라벨이 라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나올 때 이쪽하고 이쪽을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좌우 여백이 여러분 딱 동일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좌우 여백을 얼마를 확보하라는 그런 규칙도 다 선관이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뭡니까 다 정상적인 투표용지라고 이렇게 다 강변하는 거죠 여기도 다 잘렸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가 대량으로 투입해 놓으니까 인쇄소에서 칼을 사용해 놓으니까 이렇게 좌우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4.15 총선 그런 투표지죠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많았던 양산시 을선거구입니다 이게 재금표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어가지고 투표지 개수를 맞추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참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불법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백이 다른 투표지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작을 해놨는지 이쪽은 왼쪽을 잘못 잘랐고 이거는 오른쪽을 잘못 잘랐네요 이거는 뭐 100% 뭐죠 인쇄소에서 만든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인쇄소에 사전투표지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들어가서 의견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전선거 절대로 하지 말라 대만선거 배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근에는 이걸 안 만들죠 참 역겹다 저렇게 더러운 역겨운 삶을 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게 더 화가 난다 입만 열리면 벌리면 거짓말하는 중앙선거니 너희들은 새로운 기관이 되기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금 들여가지고 우리 잘못한 거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악담을 퍼본 겁니다 4월 10일 총선투표관리관 반드시 현장도장 날인을 국민들은 원한다 부정조작개표기 결사반대 당일 투표 이후에 현장개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왜 왜 부정조작질 하느냐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전부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장 해체라 웃기지 마라 도둑놈들아 이게 여러분들 그냥 70의 한 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도 안 빼고 그냥 쭉 한 번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원성이 많은 겁니다 어지간히 사기쳐라 회사에 사용하는 싸구려 후련튀기도 사전투표용기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이 털어지지 않는다 양심도 없는 양심의 털이 났나요 국민들의 수준을 뭘로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한단 말입니까 참 개가 웃을 노립니다 당일 수개표가 공정입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그러지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너희들은 모가지도 함께 날아갈 거고 웃기고 있네 당일날 사용된 프린트라든가 공급이 잘못됐다 그런 증거정황이 이제는 없으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에 뭐라고 지어낸들 할 수 있겠지 왜 굳이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투표 방식을 고집하는지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앙승관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사람들이 남긴 글입니다 그래도 그걸 안 지워두고 면요 쓸데없이 지어낼 수 있는 것 이제 와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해명하지 말고 형상기억특수종이나 한 번 해명해봐라 빳빳한 투표지가 다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구겨지더라도 겁나 웃긴 점은 법을 위반하고 위반해서 나온 증거나 행위를 가지고 문제가 돼서 처벌 대상입니다라 말하는데 본질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한 것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잘못해서 법 위반은 맞지만 이해를 해 주셔야 우리가 변명하니까요 음주운전법에 술 한자만 마셨다 어제 마셨다 변명이란 아니 한 번만 봐주세요 변명이란 뭐가 다르냐 선관위님들이 이것만 문제 됩니까 이것만 법 어겼어요 지금 조작 문제 처벌받거나 책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이거 법 하나 어긴 걸 핑계대는 줄 알겠는데 선관위의 채용비리 내물 행령 각종 선거 조작 가능한데 선거 시스템 폐지도 안 하고 재검표도 4년 권에서 법 위반은 각종 조작 증거 행위가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이 그냥 쏟아낸 겁니다 너희들 자식들도 지들 아빠 엄마는 정직할 줄 알 거 아니니 낯이 화끈이지 않니 너희들은 그냥 일반 회사도 유인물 출력하면 여백이 같은데 국가의 최고 기술로 취급한 투표지가 여백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쪽민이 거의 잘려나간 수준으로 그 용지가 외부에서 인쇄된 것인지 투표소 발급기에 출연된 것은 전문가 감정에 보는데 왜 안 하는 거죠 창피한 줄 아시오 부정성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뭔 소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수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라를 통째로 뭡니까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부 사전투표를 조작해 왔는데 그 사전투표지도 대표적인 조작 사례인 배춘잎 사전투표지 좌우이나 상하여백이 다른 투표지 일장기 투표관 관리관이 도장이 찍힌 수표지 이런 것을 문제없다고 뭡니까 세금 들여서 영상 만들어서 공개를 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원성이 나도록 그렇게 한 법이 어디 있냐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흥분을 깔아 앉히고 자 여러분들 이제 중간에 1부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뜻에서 강구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다시 또 힘 좀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 두 달 전부터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제 계속 알리고 있는데 김동주 교수가 쓴 참 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를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쓴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독서하시는 분들 계시면 연휴 때 한 권 이렇게 구입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그 다음 제가 지난해 이렇게 완 간한 도덕놈들 4권 4.15 총선 도덕놈들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렇게 해서 이제 2권 3권 대통령선거 1권 총론 그렇게 부정선거를 해보한 책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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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